언제나 정의 없겠습니다. 정의의 산실, 경찰 대응. 주석!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. 어떠한 순간에도 명예를 지키겠습니다. 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. 버티세요. 이겨내세요. 잘 죽는 게 나올 수도 있어. 남긴 내용인데 좋은 것 같아서. 고마워. 차세대 치안 현장의 주역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. 너희들 사랑을 쟁시하고 싶냐? 당연하지! 바로 이곳, 경찰 수업에서 시작됩니다. 저 꼭 합격할게요! 가고 싶은 대학, 경찰대학. 경찰대학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8월 9일 첫 방송. 경찰 수업, 인재모집.